아따 말 잘 타네 도시는 의미 없는 전단지로 가득해요 딱 하나가 모자란다고 쿠폰 다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? 도시도 빠르세요 아직도 전단지가 내가 다 정리해줄게 이제 뭘로 시키죠? 배달의 민족 이봐! 나 다 치워! 나 어떡해! 다이어트는 도시하고 폭탄을 꼴뚜기, 다리 열고 사진을 확인해야 해 치킨 먹은 포인트로 남궁기 시킬 수 있었대 무슨 앨벤지 알아? 식전이지 group собой 지킬 수 있었대